나의 생명 나의 생명 주께 드리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랑하는 것과 찬성하게 하소서 나의 손과 발을 주게 드리니 오 주여 받아 주소서 난 오직 주의 일을 위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주께 드리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주의 일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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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여오기하여 주옵소서 이의 인도마 구 명여 보셀룩도로가 이곳에 큰 일고 9학년, 10학년 이때 우리나라 낳고 9학년, 10학년 이때 주념을 만났습니다. 89년, 1989년 정도의 예수념을 만났고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하고 싶으신 분이시죠? 이의 인도한테 을루아송 바아 산다시, 바아 루친데 바아 벨루세칼데 에라메시라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금을 전하는 것이 아주 말씀을 능력있게 전하는 사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목사님 사택 정경입니다. 여기가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이렇게 놀이 있어요. 이렇게 갖춰된다.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물이 아름다운 쇼 상당히 더워요. 이 차는 이게 일제차라고 하는데요. 에어컨도 안 나오면 됩니다. 이 차는 지수님의 문화를 이길 바랍니다. 그의 능력 날 주장하시소서 나의 삶을 승리케 하소서 나의 하늘이 바로 나의 성들이라 이로 주님 따라 주시옵소서 나의 하늘이 바로 나의 성들이라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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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미얀마의 영원들이 좋아서 이곳에 와서 첩추를 받습니다 여기 와서 몇일 동안 함께 선교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볼 수 있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스라엘